저기요 저 지금 올리고 쓰고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 검색 인스타에 올리고 너무 길어서 쳤다 보는데 쬐이가 소리받아 영어를 어떻게 써? 이랬는데 민아가 사운드 C 이러는 거야 소리받아니까 영어를 어떻게 쓰냐고 S O I I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민아는 영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 이제 그런 게 민아 끌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진짜 그래서 조용히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왜 왜 하니까 아니 영어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운드 C라고 했는데